네, 다음은 무권들리 하겠습니다.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거. 본인이 갖고 있는 거, 협의 무권들리는 본인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추인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추인권. 추인한다는 얘기는 계약효과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로 가겠다는 의지고요.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절하는 경우는 해과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안 하겠다는 얘기죠. 상대방 갖고 있는 것은 최고권이 있습니다. 최고. 최고. 상대방께서 한번 찔러보는 거예요. 할 건지 말 건지. 그럼 최고가 이렇게 가면 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의지고요. 문제는 뭐냐면 답이 없을 때입니다. 최고에서. 그래서 최고에서 만약에 답이 없다. 침묵이 나타난다. 물론 결과가 놓죠. 그래서 추인 거절로 보기 때문에 최고에 봐야 X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또 상대방이 철회라는 것이 있어요. 철회.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X예요. 그렇죠? 이 X는 최고에 대해서 답이 없을 때 추인 거절로 본다라는 얘기고 이거 스스로 원해서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잘 보시게 되면 본인은 동그라미도 있고 X도 있고 상대방은 무엇밖에 없어요. X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건 누가 키를 갖고 노는 거예요. 누가 키를 가지고 본인이 키를 가지고 하겠다 안 하겠다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리를 우리가 무슨 대리를 한다? 무슨 대리를 한다? 협의 무슨 대리다? 묵건 대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누가 키를 가지고 본인이. 그러면 협의 묵건 대리가 놀게 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불공평하죠. 왜 그러냐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동그라미도 할 기회가 없잖아요. 상대방도 뭐 할 수 있도록 동그라미에서는 키를 만들어줘야 돼 안 만들어줘야 돼. 그렇죠? 그래서 만든 제도가 뭐다? 바로 표현대리다. 무슨 대리다? 표현대리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이걸 어느 때 던지겠어요 결국? 본인이 추인했을 때 던질 게 아니고 아마도 본인이 뭐다? 하기 싫다 해서 추인을 뭐하더라도 거절하더라도 네? 이쪽에서 뭐예요? 표현대리가 공격 들어올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제작가 얘기했죠? 제목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시험 보는데 뭐 내용 열심히 읽는 게 좋은 게 아니고 그 제목에 갖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표현대리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 상대방.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합니까? 최상철 대표. 최상철 뭐다? 대표. 네. 이걸 이제 옆으로 그림을 그려드리면 누구 입장에서 상대방 입장에서 공격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하지 않는다. 두 번째 원한다. 둘 중 하나일 거예요. 원하지 않으면 저쪽에 뭐 던지고? 철회하겠다. 던지면 되고요. 뭐 했다? 철회권. 원했을 때는 뭐 던진다? 한번 철회권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고권 날라갔고 철회권 날라갔을 때 자, 최고가 들어가면 이제 본인이 답할 차례죠? 그죠? 그래서 본인이 효과를 뭐 할 수도 있고요? 원할 수도 있고요.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원한다는 것은 뭐 하겠다는 얘기고 추인하겠다는 얘기고 원한다는 것은 추인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거절한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최고에 대해서 본인께서 답을 하지 않았을 때 침묵했을 때 우리는 영어로 노 뭐로 본다? 이것도 역시 노 추인 거절로 본다는 얘기죠. 별 같죠? 그럼 뭐가 나타나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추인해주면 좋은데 추인을 뭐 했으면 거절했을 때 이걸 역공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역공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무슨 일이다? 표현대리를 누가 주장할 수 있다? 상대방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니면 원하면 바로 이렇게 내려와도 관계없어요? 바로 다이렉터로 내려올 수도 있지만 한 번 찔러서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시면 여기다 물결을 치게 되면 여기다 물결을 치게 되면 이 물 밖에는 뭐가 되고 물 밖에는 뭐가 되는 거고요? 협연 뭐가 되고요? 무권대리가 되고 물 속에 들어가야지 무슨 대리가 되는 거예요? 표현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연결도 있지만 시험 문제 낼 때는 따로따로 낼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흐름을 가지고 뭐한다? 무권대리를 한 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책자 가보겠습니다. 책자 118페이지 거기 나와 있습니다. 박스의 표를 보세요. 무권대리는 두 가지가 있다. 표현대리하고 뭐가 있다? 협의 무권대리. 그럼 순서를 어떻게 기억하셔야 돼요? 본인이 키를 갖고 하겠다 안 하겠다가 무슨 대리고 협의 무권대리고 아마도 협의 무권대리에서 본인이 추인해진 문제가 없는데 추인을 뭐 했다면 거절했을 때 상대방이 역공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죠. 그때 만든 제도가 무슨 대리다? 표현대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표현대리도 결국 무권대리죠. 그럼 이 질문이 맞을까요? 유권대리 주장 가운데에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안 되겠죠? 유권대리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표현대리는 소속이 어디기 때문에? 무권대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 제목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119페이지 가시면 이제 130조 무권대리가 있고요. 그래서 그 130조 3사라는 것이 밑에 보시면 기억에 마지막 줄에 유동적 무효, 불악적 무효다, 무효. 1번 상태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추인이란 말 있습니다. 추인. 자, 추인은 꼭 서면으로 할 필요 없는 겁니다. 구두도 좋고 서면도 좋습니다. 자, 추인하게 되면 확정 유효가 되죠. 그래서 추인의 성질에 두 번째 거 있습니다. 추인권은 추인할 수 있는 본인의 주의를 말하며 추인권은 형성권이며 사후의 대리권 수요가 아니다. 즉, 무권대리의 행위를 본인의 마음으로써 추인함수성 무권대리가 유권대리인 것이 아니라 유권대리와 같은 뭐가 발생한다? 발생한다. 즉, 추인했다 해서 무권대리가 유권대리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단지 효과가 4번 된다는 얘기지. 유권대리라는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추인은 구두도 좋고 서면도 좋죠. 시험 볼 때 서면에 의해한다는 말은 거의 없어요. 거의 뭐다? 구두 또는 뭐다? 서면. 다음 페이 넘기셔가지고요. 자, 120페이지. 자, 맨 꼭대기. 추인하려면 전부로 해야 되지 일부 추인은 안됩니다. 몽땅 추인해야 되지 일부 추인하게 되면 상대방은 뭐하자는 이상. 동의하자는 이상은 추인효과가 발생하지 않겠죠? 다음 두 번째 거. 추인의 상대방은 전득자도 포함됩니다. 써보세요. 두 번째 거 있습니다. 뭐의 상대방은? 뭐의 상대방? 네, 추인의 상대방은 누구도 좋다. 추인의 상대방 누구도 가능하다. 누구도 전득자 포함된다는 거예요. 추인한다는 것은요. 내가 효과를 뭐한다는 거예요. 원한다는 얘기니까. 묶은 대리한테도 좋고. 묶은 대리인 직접 상대방도 좋고. 건너간 전득자도 다 좋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원해서 하는 추인의 상대방은 묶은 대리인도 좋고, 묶은 대리인과 거래한 직접 상대방도 좋고, 직접 상대방을 건너간 누구도 전득자도 다 포함된다. 왜? 자신이 원해서 확정율을 선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득자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추인의 상대방은 묶은 대리인 또는 묶은 대리인 직접 상대방, 그리고 누구도 승계인, 이게 전득자가 되겠죠. 어느 쪽에도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추인의 효력은 처음부터 유효입니까? 그때부터는 뭡니까? 추인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때부터 유효가 아니고 언제부터? 처음부터 유효가 됩니다. 묶은 대리인은 그때부터가 아니에요. 언제부터? 처음부터. 이거 똑같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허가 지역이 있잖아요. 네? 매매하고, 매매해서 1번 불확정 모였다가 뭐가 떨어지면, 허가 나면 그때부터가 아니죠. 언제부터? 처음부터 4번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은 소속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묶은 대리인을 추인하게 되면 똑같이 언제부터? 처음부터 확정 유효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왼 밑에 추인 거절권의 비번 체킹을 안 써요. 상속과 추인 거자.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거는 제목을 하나 써볼까요? 여기다가 제목. 제목. 제목이 이겁니다. 묶은 대리인. 무슨 대리인이요? 묶은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했다는 얘기입니다. 본인을 뭐 했다고요? 본인을 상속했다는 얘기예요. 묶은 대리인 본인 상속. 그러면 묶은 대리는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묶은 대리인의 계약은 1번이죠. 그런데 그 토지를 지가 상속받았어요. 그러면 4번 된 거예요. 1번이 몇 번 된 거예요? 4번 된 거예요. 그럼 더 이상 본인 갖고 있었던 추인 거절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갑이 대리권 없이 을수의 부동산을 병한테 뭐하고? 매도. 병은 다시 정한테 매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졌다. 그 묶은 대리인 갑이 본인 을수로부터 부동산을 단독으로 뭐 받았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팔 때는 본인 토지인데 그런데 지금은 그 토지를 지가 뭐 받았어요? 상속받았으니까 자신의 토지를 판 꼴이 되어버렸잖아요. 즉 확정유가 됐다는 얘기죠. 그 소유자가 돼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자신의 매매 행위가 묵권대령이어서 무였다는 이유로 정 앞으로 경례된 수익권 이전 등기 말소를 뭐하는가? 청구하는 것은 금반원 원칙 금반원 원칙이 뭘까? 금반원은 뭐냐면 자신의 선행, 행위와 뒤에 모순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속된 말 할게요. 한 입 가지고 두 말 없기 뭐 가지고요? 한 입 가지고 두 말 없기 또 신의 원칙에 반해서 허용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묵권대리인이 본인을 딱 뭐하는 순간 단독 상속하는 순간 몇 번 됐기 때문에 확정유회 때문에 가서 딴소리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다음 최고권이 있습니다. 131조 상대방은 무슨 권? 최고권 이 최고는 법률 행위는 아니고요. 준 법률 행위입니다. 무슨 행위요? 최고는 법적 성질이 준 법률 행위 의사통지입니다. 그래서 최고에서 뭐가 나타나면 침묵이 뭐냐면 확답을 모여 발하지 아니한 때죠. 그죠? 그래서 뭐다 이렇게 발신주의 무슨 주의 발신주의 들어가 있고요. 또 최고는 뭐 어차피 최고에 봐야 답이 없으면 추인거절이니까 이 최고는 선의 악위 묻지 않는다. 뭐 묻지 않는다? 선악 불문하고 전부 다 인정해도 좋다. 그게 최고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질에서 성질에서 보세요. 두 번째 거 계약 당시 묶은다는 것을 알았던 상대방 악의 상대방에도 최고권은 인정되지요. 즉 상대방의 선악 묻지 않고 최고권은 뭐한다? 인정됩니다. 그 다음에 효과를 보시면 첫 번째 본인이 최고 기간 내 확답을 발 이게 바로 뭐죠? 발신주의죠. 추인한 것입니까? 추인 거절입니까? 추인 거절이죠. 그래서 이 131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최고는 누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자 상대방이 누구한테 됩니까? 본인이죠. 그래서 누가 아니고 묶은 대리인이 아니고 누구한테 해야 된다? 본인한테 꼭 해야 된다는 거. 그죠? 다음 두 번째는 확답을 받지 못한 때가 아니에요. 확답을 뭐라고요? 받지 못한 때가 아니고요. 뭐다?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입니다. 확답을 뭐라고요? 바라지 아니한 때고요. 그 다음에 답이 없으면 침을 했다면 결과는 뭐하는 것이 아니고 추인 한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뭐다? 추인 뭐로 간다는 거? 거절로 간다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몇 절을? 131절을 작년 7일 말에 대비하셔야 돼요. 상대방께서는 묶은 대리인한테는 절대 최고하면 안 돼요. 누구한테 한다? 본인한테. 그 이유는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지 묶은 대리인은 추인권이 없죠. 또 확답을 받지 못한 때가 아니고 뭐다? 확답을 뭐야? 바라지 아니한 때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이건 틀립니다. 아셨습니까? 그 다음에 추인 한 것이 아니고 뭐다? 추인 거절로 간다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131절을 잘 정리할 것. 그래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묶은 대리, 최상발 나머지 최고는 전부 다 무슨 주의다? 도, 달, 주의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 철회권 들어갑니다. 철회권은 122페이지 요건에 보시면 세 번째 거 철회권은 선의인 경우만 인정된다는 거 뭐만 인정돼요? 선의인 경우라는 거 네. 최고는 선악불문인데 철회는 누구나 안 되고 악인 안 되고 선의만 안 돼요. 그래서 이거 헷갈릴 때는 그냥 저는 최악이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 최악 최악 악 최고 인정된다. 어차피 선의인은 다 되겠지. 그러면 이건 악인은 인정되잖아요. 이건 악의가 안 되니까 그냥 최악이라 해서 한번 기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에 이제 밑에 135조 책임 문제가 있습니다. 자 상대방에 대한 묵건드리는 책임 문제입니다. 자 본인이 추인도 하지 않고 뭐도 하지 않고 보세요. 본인은 뭐도 하지 않고 상대방 철회하기도 싫어 또 표현대도 인정이 안 돼 그럼 할 수 없죠. 상대방이 누구한테 갈 수밖에 없어요. 누구한테 갈 수밖에 없어요. 묵건드리한테 공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본인이 추인했다면 자 보세요. 본인이 만약에 뭐 했다면 본인이 추인했다면 기능이 4번 되는 거니까 묵건드리한테 공격하면 안 되잖아요. 또 상대방이 지가 원해서 뭐 했으면 지가 원해서 확정 뭐 했으면 끝난 거지. 책임 물을 필요 없는 거죠. 또 상대방이 표현대장에서 4번 되면 물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135조는 언제 써먹는 거예요? 135조는 본인이 뭐도 하지 않고 추인도 하지 않고 또 철회도 하지 않고 또 표현대도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135조 책임 묻습니다. 그래서 이 책임은 과실 책임일까 무과실 책임일까 이 책임은 무과실 책임입니다. 무슨 책임은 묵건드리인이 상대 책임이 무슨 책임이다? 과실 책임이 아니고 뭐다? 무과실 책임 무겁게 지도록 하자 그런 얘기예요. 자 135조 1항 들어갑니다.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대리권 뭐하지 못하고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 취인을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자 그는 상대방 선택에 따라서 묵건드린 선택이란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누구 선택이요? 상대방 선택에 따라서 계약을 뭐해요? 이행할 책임 또는 뭐다?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얘기죠. 계약을 이행하든지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겠죠. 이 손해배상은 신뢰이일까요? 이행이일까요? 힌트 앞에 제형이 뭐죠?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으니까 이 손해는 당연히 무슨 책임이에요? 이행이익 배상이 들어가는 게 맞겠죠. 다음 두 번째 항입니다. 대리능력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뭐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능력계약을 맺은 사람이 모일 때 제한능력제일 때는 제1항을 뭐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작년에 이 135조가 시험 문제를 냈어요. 작년에 이 제목 가지고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135조 갑이 있고 그 다음에 누구 있고요? 을이 있고 병이 있을 때 병이 을한테 뭐 하려면요? 책임 부르려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본인이 뭘 하잖아요? 본인이 본인이 만약에 취인했으면 4번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책임 못 묻겠죠? 또 을이 지가 원해서 뭐 했으면 상대방 지가 원해서 뭐 했으면 철회해서 지가 원해서 끝냈으면 끝난 거지 책임 물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또 상대방이 무슨 대리를 주장해서 주장할 수 있는 상태면 4번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책임 못 물어요? 그럼 결국 어느 때 책임 묻는 거예요? 뭐도 안 되고 본인이 뭐도 하지 않고요 취인도 하지 않고 상대방 철회하기도 싫고 또 표현대로 주장할 수 없는 경우 그때 병이 누구한테 간다? 을한테 가요 그래서 병이 을한테 공격합니다 계약을 뭐 하든지 계약을 이행할 수 있으면 뭐야? 이행하든지 이게 안 되면 선배 책임 들어가는 거죠 자 이때 상대방께서 뭐 했거나 알았거나 또는 뭐요? 알 수 있었을 때 그럼 병께서 뭐죠? 악이 이거나 또는 뭐예요? 알 수 있었을 경우 그 다음 또는 의리 뭐라면 제한능력자 무슨 자요? 제한능력자일 때는 책임 물을 수가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책임 물을 하면 다 뒤집어야 돼요 병은 뭐해야 되고요 뒤집어야 되겠죠 병은 반드시 뭐해야 되고 선의이고 선의이고 또한 또한 뭐다? 무 또한 뭐다? 무 과실 이해되고 또한 이 자가 무슨 자야 돼요? 미PP가 아닐 때 능력자일 때 비로소 책임 묻는 거예요 계약을 뭐하든지 이행하든지 이행 못하면 손해배상 손해배상 다 아니니까 신뢰이익이 아니고 당연히 무슨 이행 이행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의뢰 책임은 무슨 책임이 아니고 과실 책임이 아니고 뭐다 전적인 무과실 책임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몇 조? 135조입니다 네 그래서 밑에 책임발생 요건에서 A, B, C, D, E 중에서 D하고 뭐 있어요? E 있죠 D, E 상대방은 반드시 몰랐고 그리고 알 수도 없었고 그리고 이 의뢰 반드시 뭐다? 능력자이어야지 책임을 모았었다는 거예요 모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설명드린 겁니다 자 이게 이제 135조 책임 문제였고요 작년에 나왔으니까 이제 주의있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다음에 이제 124폐기가 있어서 이제 표현대리라 합니다 무슨 대리요? 표현대리입니다 자 아까 표현대리는 아까 어느 때 보통 쓴다고 그랬어요 스토리를 머릿속에 기억해놔야지 내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죠 본인이 키를 갖고 하는 것이 협의의 묶은 대리라고 그랬습니다 본인이 취인해주면 확정위가 되는 거니까 더 이상 논의겠지만 아마도 본인을 뭐했을 때 추인을 거절했을 때 그걸 확 뒤집어넣기 해서 역공할 수 있는 게 바로 무슨 대리다? 표현대리입니다 종류가 몇 가지다?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는 첫 번째가 대리권 수여 표시 표현대리입니다 맨 밑에 있어요? 다음 우측 맨 밑에 있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세 번째는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 표현대리 정류는 몇 가지다? 첫 번째 제목이 뭐죠? 대리권 주었다 표시했다 표현대리 표현대리가 있습니다 자 갑이 이런 경우입니다 갑께서 자 위임장을 써줬습니다 위임장 이 본인 토지를 10억에 팔 수 있는 위임장 대리권을 줬습니다 그런데 갑이 갑자기 을한테 전합니다 아 위임 숙권 그러면 위임장에 숙권 행위가 있었을까 없을까 있겠죠 위임장에 뭐라고 줬겠습니까 대리권을 누구한테 준다 수행한다는 말이 적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그런데 갑이 구두로 전화해가지고 대리권 수행위를 처리했습니다 하지 말아라 그러면 갑은 대리권이 대리권 수행위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갑은 이 위임장을 뭐하지 않고 회수를 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럼 우리 무슨 짝 갖고 있어요 위임장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위임장을 누구한테 보여준다 병한테 이렇게 제시하는 게 뭘까요 이거요 위임장에 대리권 준다고 적혀있잖아요 대리권 수여했다는 것을 누구한테 병한테 뭐 한 거요 표시하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병은 믿어요 안 믿어요 이거 믿잖아요 그럼 믿기 든 병은 당연히 뭡니까 갑한테 당연히 뭐예요 책임 물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아마도 이와 같은 경우에 갑이 병이 오면 이렇게 할 겁니까 나는 이 기약을 절대 뭐 하지 못하겠다 추인하겠다고 할까 거절할까 거절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병 입장에서 뭐 합니까 웃기지 마라 책임져라 이 대리권 뭐다 수여 표시 무슨 대리다 표현대리 그래서 125페이지에 125조가 있습니다 대리권 수여 표시 표현대리 제3자 병에 대해서 타인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 갑은 그 대리권 범위상한 그 타인 을과 제3자 병 간에 범위에서 뭐가 있다 책임이 있다 자 보세요 갑이 뭐가 있다고 했어요 책임이 갑이 책임이 있다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뭐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않냐다 그건 뭐예요 책임이 없다는 얘기였냐 그죠 언제 책임이 없습니까 병이 뭐 했거나 묶은 되는 사실은 뭐 했거나 알았거나 악입니다 악이 또는 뭐 있을 때 육아시려면 책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책임을 지우려면 뒤집어야 되겠네 어떻게 책임이 뒤집어지는 겁니까 병이 악의 반대말 뭐예요 선이 또한 뭐예요 무과실 그러면 책임이 있다는 말이 들어가고 악이 또는 무과실이면 이쪽은 뭐가 없다 책임이 없다라는 얘기로 떨어지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125죠 지금 조문 설명 드린 겁니다 자 넘겨 보세요 126페이지 자 요건에 보시면은 세번째 거 기억의 세번째 거 대리권 대리권 수요 표시는 반드시 대리권 또는 대련말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 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 명칭 등 사용을 승낙 또는 무기란 경우에도 대리권 수요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 좋은 판례입니다 126페이지에 위에 요건의 세번째 판례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는 표시된 대리권 범위 내에 대리행일 것 즉 이 표시된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표시를 만약에 뭐하면 초과하게 되면 이건 넘었죠 그러면 우측에 우측 페이지에 권한을 넘은 표현대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다시 왼쪽 그대로 옵니다 그 다음에 쭉 하셔가지고 리얼이 있습니다 상대방 반드시 모일 것 선의 및 무과실 예듭니다 그래야지만 이 갑한테 표현대리 책임 모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끝에 3번 체킹 자 이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 표현대리는 어디만 적용되고 자 여기 보세요 대리권 수요라는 말은 이건 갑이 대리권 을한테 수였다는 것을 병한테 뭐 한 거예요 표시한 거예요 그럼 대리권 수요라는 말은 어디만 있는 거예요 이미 대리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125조는 무슨 대리만 적용되고 네 이미 대리만 적용되고 무슨 대리는 법대는 뭐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그 얘기에요 제목이 알려지고 있다는 거 125조였고요 다음에 이제 126조입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다면 126조가 포인트입니다 제목이 권한을 넘은 무슨 대리다 월권대랍니다 기본 대리 권한을 초과했다 그 얘기에요 그니까 제목이 뭐예요 권한을 뭐했다 넘었다 초과했다는 얘기에요 표현대리다 그 얘기입니다 자 갑이 을한테 가서 뭐하세요 네 임대차 하세요 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대리권이 임대차에요 근데 을이 미쳤죠 이걸 뭐한다 병한테 뭐한다 매매해서 돈 받고 튀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본 대리 권한을 뭐한 거예요 권한을 넘었다는 거죠 따라서 꼭 동정 비슷할 필요는 없고요 이 월권은 전혀 별개 것이라도 관계없겠다는 얘기죠 전혀 별개 것이라도 무방하다는 얘기에요 네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27페이지 자 기본 대리권 존재에서요 세 번째 거 있습니다 기본 대리 권한에는 모두 포함된다 네 이 기본 대리권은 모두 된다는 거 이게 공법행위도 포함되고요 네 공법행위도 포함된다 꼭 기억하시고요 또 부부간에 무슨 대리 일상가사 대리 일상가사 대리 일상가사 대리 법정 대리에요 무슨 대리에요 자 일상가사 대권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고요 또 세 번째는 무슨 대리권도 표현대리권도 표현대리권도 이 기본 대리 권한에 초과할 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까 대리권 수에 표시 있었잖아요 네 표시 안에서 하면 이거 적용하는데 표시를 초과하게 되면 권한은 표현대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에요 자 그렇게 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또 다음 표도 한번 봅시다 자 니은의 첫 번째 글 왼쪽에다가요 현명 x라고 적어보세요 뭐라고요 현명하지 않은 경우 자 현명하지 않았을 때는 원칙적으로 본인한테 효과가 가면 안 됩니다 자 갑이 담보권 설정하라고 대리권 줬다 자 자 그럼 을은 담보 설정 받으면 되는데 을이 자신의 이름 앞으로 등기를 해요 자신의 이름 앞으로 뭐한다 자 그것도 소유권 등기를 넘긴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겁니다 무효등기에요 그 다음에 병한테 팔은 거예요 누구한테 팔았다고요 네 그러면 자신의 이름 앞으로 등기해 가지고 팔았을 때 이게 대리인 자격으로 판 건 아니죠 네 이건 대리인 자격 아닙니다 대리인 자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병은 누구한테 갑한테 무슨 대리를 조정할 수 없다 126조 표현대리를 뭐 할 수 없다 조정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등기 부상 이러는 거예요 등기 부상 갑부가 있는데 갑 갑이 무슨 권이 있고 우리 대리인 미쳤죠 자기론 앞으로 뭐 한 다음에 등기한 다음에 지워놓고 팔은 거예요 누구한테 그럼 이건 무슨 자격이 아니에요 대리인 자격이 아니잖아요 등기 부상 소유자로 판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병은 갑한테 가서 표현대리를 절대 뭐 할 수 없다는 것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 자 그 다음에 디귿에 제3자가 나옵니다 제3자라면 당의 표현대리에 직접 상대방 내자만 말하고 전득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네 표대 주장 하는 상대방 범위는 무슨 주장이요 표현대리 주장하는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표현대리 주장하는 무슨 범위요 상대방 범위는 상대방 범위는 네 전득자는 포함이 안 된다는 겁니다 뭐는 포함 안 된다 전득자는 포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혹시 무슨 얘길까 하면 갑을 갑을 병에서 병이 많이 악이에요 갑은 책임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책임 없는 거죠 고선한 거예요 없어 아셨어요? 근데 정이 정이 혹시 뭐라면 그러면 선임 무가시를 했을 때 정의 입장에서는 얘한테 뭐라고 그럴 거예요 정의 입장에서는 이 갑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네? 책임을 뭐야 책임을 져라 이렇게 주장하고 싶을까 안 싶을까 비록 병이 뭐라 할지라도 내가 선임 무가시니까 너 갑 책임 져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갑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병한테 뭐가 없으면 책임 없으면 너한테도 뭐가 없는 거다 책임 없는 거다 이렇게 주장할 거 아니에요 네 이쪽은 선이 엔드 무가 책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원에 갔더니 판세가 뭐라 그런다 이 병이 아기로써 갑이 뭐가 없으면 책임이 없으면 설령 정이 뭐라 할지라도 이 갑은 책임 있다 없다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만 책임이 나는 거예요 갑은 무권 대림과 거래한 누구 직접 상대방 여기까지 책임 지지 건너간 누구한테까지 전득자까지 책임 질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다르죠 본인이 원해서 추인의 상대방은 전득자도 관계가 없는데 원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표대 주장에서 본인이 책임질 때는 네? 전득자까지 포함시켜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표대 주장 상대방 범인은 축소 결정합시다 뭐라고요 표대 주장 상대방 범인은 뭐다 축소 본인 원해서 하는 추인 상대방은 본인 원한 추인 상대방은 확장 넓게 볼 것인가 적게 볼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표대 주장 상대방 범인은 축소 시키세요 무권 대림과 거래한 누구 직접 상대방 거기까지지 누구까지 하면 안 된다 전득자까지 하면 안 됩니다 다음 126조는 임의대리 법정대리 모두 적용된다는 것 다음 우측에 129조 타이틀 제목이 대리권 뭐예요 소멸 후 표현대리 과거에는 대리권이 있었다 근데 지금은 뭐가 없다 대리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 자 갑이 있고 을이 있을 때 과거에는 뭐가 있었는데 과거는 대리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근데 현재는 현재는 대리권이 없다 근데 가서 뭐하는 경우도 있어요 혹시 계약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병 입장에서는 과거에 대리권이 있었으니까 지금도 대리권이 있겠구나라고 믿고 거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바람 보다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 그래서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 그래서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 자 밑에 요건에 보시면은 기억에 두 번째 거 대리권 소멸된 후 복대리 선임에서 복대리 하여금 상대방에서 대리하도록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해서 법대리에게 적법한 대리권인 것을 믿었고 그래가 믿는데 과실 없다면 129조 표현대리가 뭐 할 수 있다 성립할 수 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주었다 그래서 을이 상대방하고 뭐하다가 상대방하고 뭐하다가 계약 진행 중입니다 아직 계약 진행 중인데 갑이 을의 행실이 나빠가지고 대리권을 뭐한 거에 뺏었어요 그럼 갑은 대리권은 소멸한 거 맞죠 갑이 숙권 행위를 뭐했기 때문에 철회했습니다 대리권이 없어요 근데 을이 병을 정을 내서 옵니다 저를 갖다가 모로 선임해서 복대리 선임을 해가지고 자 기어코 이 병이랑 계약을 하도록 유도를 한 겁니다 그럼 누구 입장에서는 누구 입장에서는 네? 누구 입장에서는 이 병 입장에서는 계약 진행하다가 이 자가 얘가 복대리라고 하니까 복대리를 믿고 계약하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그럼 우리 대리권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아니 없죠 지금 현재는 이 소멸을 알지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복대리랑 계약을 하게 되면 이 병이 믿을만한 뭐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누가 책임진다 갑이 책임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복대리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무슨 대리도? 복대리도 표현대리가 뭐 할 수 있다? 성립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 시간은 이제 뭐 해 가는 거 광의 무권대리는 두 가지가 있다 협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그래서 협의 무권대리는 본인이 키를 갖고 하겠다 안 하겠다가 포인트죠 이때 본인이 추인을 뭐 해도 거절해도 역공에서 표현대리로 뒤집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있다 네 그래서 그 흐름을 먼저 기억했으니까 뒤에 강의노트도 한번 보시면은 답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잠시 후다 하도록 하겠습니다